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녹화하는 동영상은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이런 멘트를 반드시 하고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녹화는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녹화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1절이죠 3.1절 오전 8시 3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마르크스 마지막 시간인데요 서점에서 내가 책을 구입했는데 마르크스 200주년과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같이 본질을 노는 마르크스 사상 이런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대강 훑어봤는데 물론 마르크스에 관한 얘기도 있죠 얘기도 있는데 이 책 후반에 가면 마르크스의 얘기가 아니고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책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르크스 200주년과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학설대회 공산주의 부활인가 공산주의 사상 묵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르크스 200주년과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고 공산주의 사상과 묵자의 사상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그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말이죠 마르크스 200주년과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 본래 칼막스는 본질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오 철학자이다 그는 난민이었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평생 무정부주의자로서 떠돌며 살았다 3명이 자식을 잃었다 그때 그는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권력 광기수레바퀴를 뽑아야 한다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갖지 못하고 노동하지 않는 자본과는 소유하는 것은 모순이다 가정이 일어난 현실은 사회의 비극적 현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공산당 선언문을 작성하기 이른다 그러니까 뼈빠지기 일하는 노동자는 뼈빠지기 일어나지만 가난한데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살아가는 자본가는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놀면서도 재산은 점점 많아지더라 이런 사회적 현실에 칼막스는 분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당 선언문을 작성하기 이른다 칼막스 사상은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사상이다 상품을 만들었다면 만들어지는 과정에 투여된 무형의 가치 그것을 본질적 가치라고 본다 그것은 신성한 노동의 대가이며 시간으로 환산된다 시기가 팔릴 때 1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만들어지는 인건비는 10만원일 수 있다 100만원과 10만원은 보여지는 값이고 물건이 만들어지는 노동의 가치는 보여지지 않는다 상품을 만든 노동의 절대적 가치는 모든 물건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상품은 만들어진 이후에 교환의 가치로 둔갑하고 이념의 가치로 둔갑하고 상징의 가치로 둔갑하면서 값이 하늘로 치솟는다 순수하게 만들어진 노동의 가치에 잉여의 가치가 계속 붙으면서 자본가는 노동자 위에 굴림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 권력이 노동을 착취하는 방법이다 보이는 현실이 실제라고 믿지만 현실은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 현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로 정의된다 모든 현실은 과거에 있었던 무엇을 재반복하거나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앞당긴 것들이다 현실에는 결코 새로운 실제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얘기의 골짜는 겁니다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해서 계속 배를 물리는데 노동자는 뼈빠지게 일은 하지만 자본가한테 착취를 당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 내가 예전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덜 발달되었던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는 이 마르크스 논리가 상당히 옳았습니다 적중했어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런 폐단이 없어진 겁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그런 폐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본주의 초기 시절에는 이 칼막스의 논리가 맞았는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이 칼막스의 논리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본가로 해서 누가 노동자를 함부로 착취할 수 있습니까 요즘 현대자본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이렇게 협업을 해야 협동을 해야 그래야 이윤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본가가 자기 배만 불리겠다고 함부로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착취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해야만 이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는 이 칼막스의 논리가 상당히 맞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현대자본사회에서는 칼막스의 논리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르몬쇼라는 영화가 있다 감독은 주인공을 설정하고 주인공만 무대 밖을 알지 못하게 한 후 주인공의 아내를 포함해서 모든 배우가 철저히 주인공을 속이는 영화다 주인공은 갇혀진 무대 세트장 안에 살고 있지만 본인만 알지 못한다 그 옷을 벗어나려고 하면 감독은 벗어날 수 없도록 연출을 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보이는 배우와 보이는 배경을 현실의 실제로 믿지만 모두 꾸며진 허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실은 모두 허상이다 주인공 투르몬이 살고 있는 바다는 실제 지상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이며 투르몬은 스튜디오에 살면서 5천대의 몰래카메라에 의해 일거수일투적이 감시당하며 전세계로 24시간 생방송되는 TV쇼의 스타였다 아내를 포함해서 그의 친구 직장 동료 마을사람들 모두 배우다 주인공만 모르고 나머지는 알고 있었다 렌인이 붉은 혁명은 1917년 10월에 시작해서 70년이 된 1987년에 끝났다 자본주의는 화폐가 권력이 되어 사회의 시스템을 움직인다면 렌인이 만든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화폐의 자리를 언어가 대신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볼트베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비트 연방이 이 지구상에 최초로 탄생되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17년 10월이다 그리고 그렇게 렌인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 해로부터 정확히 70년이 흐른 후에 1987년에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렌인이 만든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화폐의 자리를 언어가 대신했다 언어는 곧 말이며 법이다 소련은 언어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서 지배계층에 대항할 수도 있지만 말로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고 정당성의 명분을 얻는다 언어 밖에서는 권력을 갖지 못한다 소련은 플라톤이 추구했던 이상세계를 실현한 곳으로 철학자들이 언어로서 통제하는 이상세계였다 그곳은 역설과 모순으로 점찰된 곳이며 괴변과 같은 이중성이 서로 존재한다 A는 B다와 A는 B가 아니다의 역설적 진리가 동시에 충족되는 곳이다 렌인이 1905년 정부를 대항해서 싸울 때 청산파와 소환파가 대립했다 청산파는 지하에 숨어서 정부와 싸우자는 입장이고 소환파는 의회에 들어가서 정부를 바꾸자는 주장을 했다 그때 렌인이 모순적인 정답을 제안한다 의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지하에서 싸우자는 두 가지 주장을 한다 의회에 들어가서 함께 협력하면서 정부를 장악하고 장악한 정부를 지하에 숨어있는 청산파가 의회를 타파하자고 주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소련의 정치 사상이 되었다 합법과 비합법 정의와 비리 흰소와 검은소가 모두 통용되는 사회가 바로 소련의 정치의 세계다 언어의 제국 철학의 왕국 소련은 모든 것이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공산주의는 황제가 있다 당시 스탈린이 황제로서 언어의 지배를 했다 1950년 스탈린은 언어에 대한 논서를 신문에 발표하면서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언어는 오직 언어만이 자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스탈린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3년 후 죽었다 이때부터 언어의 자리는 누구도 앉을 수가 없었다 왕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결국 소련은 그때부터 똑같은 것을 벗기는 원본의 복제가 무한 반복되기 시작했다 새롭게 언어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과 다를 경우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모순의 봉착함으로 과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탑수받는 방법을 따랐고 틀리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결국 소련은 형식의 복제 권력의 복제 히기라 시스템이 가동된다 소련 소련의 공산주의적 통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련의 공산주의 통치의 스타일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대로 탑수받는 방법 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 결국 소련은 형식의 복제 권력의 복제 히기라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탑수받는 것 틀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 형식의 복제 권력의 복제 이런 가운데서는 창의적인 멘탈리티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대로 달달달 외우는 것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오로지 레닌과 스탈린을 영웅시하는 것 투표 투표라는 게 있긴 있었죠 아니 소련 공산주의도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에도 선거를 하는데 이 후보 한 사람은 없고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은 김정은이 하나뿐이죠 이제 김정은이 하나를 두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표를 던지는 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데 거기선 누가 반대 표를 찍어서 투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방에서 감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총을 숨기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반대 투표를 던졌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실으나 좋으나 김정은이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도 투표가 있는데 이 후보 하는 사람은 오로지 김정은이 하나요 투표를 해도 100% 100% 김정은이 찬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건 하나의 요식 행위다고 하죠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다 투표를 하러 가면 소련 시민들은 투표장에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라고 하면 모두 고개를 숙이고서 자신이 가져간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투표를 기다리면서 모두 자기가 가져간 책을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줄을 서서 읽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후보자의 연설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자신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표를 결정합니다라고 하면 모두 동시에 손을 번쩍 들었다 단일 후보라서 그렇다 그렇죠 이것이 소련의 현실이다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후보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하죠 공산주의 소련에서는 후보가 단 한 사람뿐이었는데 요즘 러시아는 그래도 허울상으로 민주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러시아가 진정한 민주국가입니다 아니잖아요 허울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실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옛 공산주의 시설과 아주 흡사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죠 지금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보면 여러 후보들이 난립을 합니다 난립을 하지만 여러 후보들이 많이 입후보는 하지만 이게 뭐냐 다 들러리들이다 이거죠 제대로 진짜 푸틴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후보는 단 한 사람도 없고 다 들러리다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나마나 뻔한 선거죠 뻔할 뻔자 푸틴이 도로 뽑힌다 이거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계 일정과 기계적 움직임이 요즘에 리발리에 러시아의 야당 인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보기관이 그렇게 푸틴을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을 죽이는 겁니다 기회를 누리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느니 무슨 병으로 죽었느니 있다고 핑계를 둘러대는 것이죠 푸틴을 비난했다면 모두 다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비판할 수 있는 정신 이 비판의 정신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민주정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 비판할 수 있는 비판의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독재 국가에서는 이 비판의 문화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비판의 정신이 내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내가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요즘에 건국정신이라는 영화가 관객 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영화가 뭡니까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고 유교를 막아냈고 그다음에 여성의 참정권을 했고 여러 가지 토지개혁이다 뭐다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승만이야말로 이 땅의 자유국가를 건설한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아주 뛰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 영화가 그 영화도 물론 아주 헛된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도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이승만이 국보다 국보다 이치고 와 이승만이 만세 만세 이승만이 국부 국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북한의 김일성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비판 인사 중에는 예전에 기존의 좌파적인 성량을 가진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역사는 역사답게 황현필이라는 역사 강사가 또 이렇게 이승만을 반대하는 이승만을 반대하고 권국정신 영화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이렇게 반박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래서 황현필 씨의 논리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황현필 씨처럼 비판의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그게 자유국가지 모두 다 이승만이 국부 이승만이 국부 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승만이를 국부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비판하는 비판 정신이야말로 더욱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내가 그래서 지금 19분을 전과했거든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학설대회 2018년 10월 27일 오후 1시에서 6시 한양대 인문대 205호에서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 가을 학설대회가 기호호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기조발진은 강래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 박사가 칼막스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와 기호의 문제들에 대해 자본과 가치의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했다 학교장인 이도흠 박사는 기호호와 현실, 의미작용 사회의 역동성에 대해 칼막스의 기호세상을 사회참위를 통한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기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수환 박사는 공산주의와 기호, 언어통치에서 수행적 전환으로에 대한 주제로 러시아 사회기호 현상이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언어를 통한 혁명에 대해 발표했다 공산주의 언어와 그 언어의 총체적인 사회제도적 역량과 기능에 대해 페레스트로이카 혁명을 거치면서 어떻게 현대 러시아가 민주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북한의 사회적 변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예견을 해볼 수 있는 관점을 포함했다 선미라 박사는 칼막스 선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 때와 그 상징성에 대해 발표를 했다 선미라 박사의 발표에서 새로운 점은 서양의 우수한 이론을 동양의 혁명과 혁명가와 통치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텍스트로 선정한 칼막스의 공산 동맹 선호문과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은 매주 신선한 주제였으며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 담론을 모달리 때의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의 여정에 대한 내용은 칼막스의 원형정신에 대한 재해석으로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유용한 방향도 함께 지시되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묵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국 사상가의 묵자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자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묵자는 공자보다 어렸다 묵자의 이름은 적이다 습은 날개 긴 꽁을 말한다 묵꽁이라고 부르면 참 이상하다 그러면 이 적자를 보면 습 날개 거기에다가 날개 부수 그다음에 꽁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한문을 파자 하는 것이요 묵꽁이라고 부르면 참 이상하다 요즘은 놀릴 때 돼지 같다 개새끼, 새대가리, 뱀새끼 불렷이라고 동물로 부르는데 옛날에도 이름의 동물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기사 12시간 12지간도 동물들로 줄을 세웠으니 할 말은 없다 12지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쥐띠, 소띠 이런 걸 묵은 먹을 말한다 검은 거물 흙과 흙토가 합쳐졌다 흙으로 만들어서 검은색을 만드는 것이 바로 먹이다 흙은 또 형무월에 사용되었다 검은 먹물로 이마와 팔에 문신을 새겨서 좋은 글씨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묵은 먹물과 잉크를 뜻한다 묵이 있으니 묵자는 일단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인물이고 바깥 다시 했을 것이다 묵자 사상은 공산주의 색채가 짙다 모두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화목하게 나눔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묵자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상과 묵자가 주장한 것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그런 주장을 묵자는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묵가는 주장한다 공산주의 이론이다 가장 작은 공산주의 공동체는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통한다 부부가 함께 벌어서 자녀들과 같이 분배한다 자녀들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가족 공동체에서는 분배의 대상이다 최소 공동체인 가족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지만 말 개념으로 사회가 확대되면 공산주의는 틀린 이론이다 묵자 사상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인 것이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나눠주고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지식을 나눠주면서 모든 공동체가 가족처럼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면 이상 세계가 온다고 그들을 믿었다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그거죠 가족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속성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가족이 모두 이렇게 똑같이 분배해서 공동으로 살아간다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삶을 보면 가족은 일종의 공산주의다 그렇지만 범위를 넓혀서 가족을 넘어서 이렇게 마을 단위로 본다든가 하면 그것은 결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너무나 이상이다 그죠 이상의 친구다 그렇잖아요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갔자 똑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아니 이게 얼마나 어뜻 들으면 이게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가난한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살자 이거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이다 그거죠 실현될 수 없는 이상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능력이 좀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갔자 다 같이 잘 살자 이것은 이상일 뿐이지 될 수가 없다고 하죠 사람이라는 건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능력의 차이라는 걸 무시하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갔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은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갔자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불평등이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갖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받는 거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소유한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평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 뛰어난 데도 적게 갖고 똑같이 나누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차원을 달리해서 생각한다면 불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묵자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이익을 나누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균등하게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도대체 뭘까 빵 하나도 균등하게 나눌 수가 없는데 균등을 사용하는 것이 틀린 이론이다 묵자가 초나라와 송나라의 전쟁을 막아낸 우아를 보면 묵가사상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초나라가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송나라를 공격한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사령관으로 노반이 임명됐다고 듣자마자 묵자는 노반을 당장 나눴다 묵자 송나라를 공격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반 임금의 명령이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묵자가 이웃나라끼리 싸우지 맙시다 노반 허허허허 사령관에게 다잡고자 전쟁하지 말자고 요청하는 묵자에게 노반은 할 말이 없었다 묵자는 초나라 왕을 아련하고 노반 사령관이 운제를 만들어서 송나라 성과학을 침략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이미 저희 제자 300명이 운제의 방어용 기구를 설치하고 공격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공격한다고 해도 결코 송나라 성은 함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초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공격을 취소했다 육아 사상을 가진 인물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해냈다면 당장의 송나라 조정으로 달려가서 전쟁은 없을 것이다 외교력을 발휘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쳤을 것이다 그러나 묵자는 자랑도 하지 않고 자신이 측근에게만 말하고 끝났다 오히려 송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는데 성문을 지키던 병사가 묵자를 쫓아버렸다 우산을 챙겨가지 못한 묵자는 옷이 흠뻑 젖어서 몸살 감기로 고생했다고 한다 묵자는 공산주의 이론에 기반한 종교 집단이다 더불어서 모두 함께 나누면서 가족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묵자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성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책을 말이죠 뭐 내가 눈에 얘기를 하지만 책을 생략하는 부분 없이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와신상담 우왕 부차와 월왕 부천 월나라는 월남쪽 나라이다 제 나라의 오나라가 눈이 가시라면 오나라의 월나라가 눈이 가시었다 우월 동주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이 배를 탔다는 뜻이며 한반도 안에 북한과 남한이 함께 생존하는 형국을 의미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됐다면 그것이 오월 동주이다 오나라의 합녀가 있다면 월나라에는 구천이 있다 구천은 글귀구 실천할 천이다 실천력이 대단했던 인물임을 실감한다 합녀에게 오자서의 책사가 있다면 구천에게는 범녀가 있었다 범녀는 훗날 토사구팽의 고사성어를 남긴 인물이다 오왕 합녀가 월나라 구천과 붙었다 오나라 군대가 진열을 가다놓고 청력전을 펼치려고 오왕 합녀가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월나라 쪽에서 갑자기 말을 탄 병사들이 몰려왔다 30미터까지 달려온 그들은 갑자기 말에서 내리더니 칼을 빼들었다 오왕 합녀와 군인들은 총과를 빼들고 궁수는 화살을 준비했다 일족직발 월나라 병사들은 스스로 목을 끊고 죽었다 자살부대다 사형서 특공되었다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오나라 군대는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동요가 일어났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심리전에 말려든 오나라 군대는 전열이 흩어졌고 이때 월나라 구천의 병사들이 급습한다 오왕 합녀는 대패했다 우왕 합녀가 깃발을 울리면서 전진을 일으키자 적군의 화살이 손가락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합녀는 다친 것도 참으면서 싸웠으나 대부분 병사를 잃고 만다 다친 손가락은 맹독이 묻은 화살 손가락 때문에 결국 합녀는 목숨을 잃었다 너는 결코 아비의 원수를 잃지 마라 합녀의 아들은 부차다 손가락 때문에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 장수는 죽음을 의롭게 떳떳하게 맞이해야 하는데 손가락 때문에 죽었으니 그 죽음이 결코 명예로운 것은 아니었다 치욕스러운 죽음을 안겨준 오랑구천을 부차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이름이 부차인 것도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게 되는 각오가 담겨 있다 합녀는 사실 야비하게 왕권을 찬탈했고 부차로서는 그것이 정말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마지막 죽음은 손가락 부상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부차는 결심한다 치욕스러운 죽음을 보게 한 오랑구천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잤다 와신에서 신은 새롭게 도단한 풀로 뗄감으로 사용한 얇은 나무이다 섬나무는 아주 불편해서 잠자리가 사나운 나무이다 오왕 부차는 잠자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잊지 않았다 이제 오랑 부천이 오왕 부차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 범녀가 부천을 극구 만류하였지만 부천은 부차를 초반부에 꺾어야 한다고 생각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천은 아버지와 달랐다 전쟁은 부차의 승리로 끝났고 월왕 부천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오자서는 절대로 월왕 부천을 죽여야 한다고 성토하는데 뇌물을 먹은 대부 백비가 월왕 부천을 두둔한다 이빨 빠진 호랑이고 감시자를 철저히 부쳐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종으로 삼고서 일을 시키면 일석이조라 하죠 일석이조라고 월왕은 목숨만 부지했다 오나라 수도에서 포로 생활했다 부차가 가는 곳마다 말을 끄는 마부 역할을 했고 부천은 충심으로 부차를 삼겼다 하루는 오왕 부자가 병에 걸리자 범녀는 부천에게 가서 똥을 맛볼 것을 귀뚬해준다 똥은 몸의 병 상태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월왕 부천이 오왕 부자의 똥을 맛보면서 병을 진단하자 부자는 모든 의심을 버리면서 부천을 석방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2년의 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월나라로 귀환한 부천 곰 슬개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서 식사할 때마다 슬개를 혓바닥으로 핥았으니 부차의 똥을 맛보던 그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으리라 그렇게 20년이 세월이 흘러서 월왕 부천은 오왕 부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5월 전쟁을 끊어버린다 와신 상담은 딱딱한 나무판 위에서 잠을 자고 쓰디쓴 곰 슬개를 맛본다는 뜻이다 원수와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의미한다 나무판 위에서 잠을 잔 인물은 오왕 부차이고 곰 슬개를 맛본 인물은 월왕 부천이다 오왕 부천은 아버지의 원수였고 월왕 부천은 본인 자신이 원수였다 부차로서는 죽은 아버지의 원수였어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것이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었다 반면 월왕 부천은 20년 동안 곰 슬개를 혀로 맛보면서 한순간도 원수를 잊지 않고 국방력과 경제력을 탄탄하게 했으니 와신 상담의 결국 승자는 곰 슬개를 맛본 월왕 부천이었던 것이다 월남 사람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월왕 부천을 생각하면 충분히 짐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게 와신 상담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이 겁니다 딱딱한 나무판 위에서 잠을 자고 스디슨 곰 슬개를 맛본다 이렇게 역경을 맛보면서 역경을 체험하면서 각오를 단단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교육의 대명사 공자 공자는 노나라 지방대학의 총장으로 간혹 비유한다 지방대학 총장의 직위는 상당히 높다 공자가 과연 지방대학 총장에 올랐을까 후세 사람들이 공자를 좋게 포장하려고 그렇게 비유한 것이고 배운 것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 학원을 차려던 것이다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다 강남권 유명 학원 원정이 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길래 서양 유럽의 최고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동양 최고 성인은 공자이다 중국의 땅덩어리가 워낙에 크다 보니 단수결 원식으로 중국의 성인이 동양의 성인일 수밖에 없다 공장의 공자의 이름은 구였다 공구가 공자를 부르는 정식 이름이다 이 공자의 이름은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라는 겁니다 등치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언덕구가 사용된 것을 볼 때 그렇다 이 공구 그러니까 이름이 한자죠 구가 한자인데 이 구자가 한모를 구자가 언덕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최고가 언덕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공자가 동치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80이 넘는 사람도 많지만 이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시대잖아요 이 기원전 시대에는 이 사람이 중국 사람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서양 사람도 지금부터 작았었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작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180이 넘는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공자의 체격이 180이 넘는 그런 최고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주목새놈이 왕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국가는 현대국가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법치국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법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목새놈이 왕초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기원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가가 있고 아니 물론 그때도 국가는 있었죠 국가가 있고 왕은 있었지만 그런 그 치안이 얼마나 허수롭겠어요 지금과 같이 경찰, 검찰, 법치기가 완전히 아주 잘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목새놈이 왕초로 살았는 거야 흥시 주목새고 동치 큰 놈이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에서는 말이죠 남자들 세계에서는 최고가 작고 이런 사람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남이 야뿌질 못해요 그런데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서 최고까지 작다 이러면 남이 야뿝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 시대는 정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마다 놓고 공자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을 마다 놓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있고 이러려면 이렇게 이런 노릇을 하면 주위에서 주목새놈들이 자꾸 직접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위에서 자꾸 주목을 칠라리고 직접 거리는 놈들을 제압을 해야 되거든 그런 놈들을 꺾을 수 있어야 다수의 관중들을 상대로 앞에 나가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체격이 당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또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진작가협회라는 단체도 그래요 사진작가협회 단체도 다른 사람들 보면 탈퇴 원서를 제출하잖아요 탈퇴 원서를 내면 오케이 너는 이 순간부터 사협회원이 아니야 딱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 나는 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에다가 안산지부를 그만둔 지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안산지부 회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승렬을 그렇게 만만히 본다는 얘기지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탈퇴 원서를 대면 오케이 잘가 빠이 빠이 아주 쿨하게 이별하고 말하는데 아니 이승렬은 그렇게 쿨하게 이별을 안 시킨다고 하지 계속 30년이고 40년이고 이승렬이 죽을 때까지 안산지부 회원이다 안산지부 회원이다 이 지랄더라는 거야 그게 이승렬을 얕보고 하는데 짓거리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승렬을 얕볼까 우선은 금력이 없다 금력이 없다 권력이 없다 거기다가 체격이 작아 아 이 새끼 거저 집어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거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은 말이죠 그렇게 남을 자꾸 얕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큰소리 땅 쳤잖아요 이 지부장 놈의 새끼 예전에 지부장을 하던 김영희라는 새끼 내가 개욕을 퍼봤잖아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쌍욕을 퍼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이승렬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진의 회원이 돼 한 번씩 이렇게 대착이 나와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나는 정말 순하게 살고 싶어요 양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승렬이를 양처럼 살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순하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나 석가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나 석가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양순하게 살아야 된다 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나 석가의 제자라서 참 싫은 말을 안 하고 순하게 살고 이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이 순하게 살게 양처럼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입 다물고 조용히 좀 얌전히 있으면 저 사람이 참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이야 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당한 걸 해야지 입 다물고 얌전하게 있으면 아 저 새끼 병신으로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입 다물고 이렇게 점잖이 앉아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참 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점잖을 빼고 앉았으면 아 저 새끼 호구로구나 저 새끼 병신으로구나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순하게 살고 순하게 살고 싶어도 순하게 살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지만 앞으로 내가 하는 유튜브는 꼭 동영상을 시작할 때 언제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이 아닙니다 이 동영상은 안산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언제나 민트를 깔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46분을 경고했거든요 거의 이제 50분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하여튼 마르크스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나고 여러분 바늘 가는데 실이 안 갈 수가 있느냐 이런 말 있잖아요 바늘과 실 이 바늘과 실은 항상 붙어다녀야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죠 여러분 실이 없는 바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늘이 있으면 반드시 실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 반드시 앵겔스를 또 붙여야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얘기를 하면서 앵겔스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다 끝났고 다음에는 앵겔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